3년 오토바이는 느려 9..95? 95면 야스나에 땡겨도 되겠네요 내려서 차 구해서 야스나에야 오 기름풀이다 이거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데 써도 되겠다 어? 쟤도 차 탔다 파밍 안하고 차 탔어 너 뭐야? 왜 차 타? 호이재 오예 똑같은 데 써 앞에 버기 동지들이 많은데 아 잠깐만 오예 태워주려고 했는데 묘기 왕들이시네 이분들 묘기 왕들이시네 이분들 불안한데 불안한데 오예 오우 회전 해오리 와 쟤도 야스나에 간다 그럼 야스나에 지금 3명이야 나하고 합쳐서 아 진짜 아 제발 이번엔 뒤집었어 야 부터 시작해서 아 왜 저걸 못봐 조언을 내주는게 아니고 오히려 짜증을 내는 이런 쓰잘되게 없는 운수가 있고 제가 아이템을 못찾거나 적을 못봤는데 그 적의 위치를 뭐야 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네 쟤도 자기장 안에서 나왔네 쟤도 자기장 안에서 나왔네 내 차 소리 못들었는가보네 여기 붕대밥이다 시간 30초 남았어요 아 진짜 다시하는 가속 안받으면 못 올라가 떨어뜨리고 온건가? 어 아니다 먹는 애들 잡으러 가면 되겠다 보급 위치 찍고 먹는 애들을 잡죠 언덕먹고 도로 근처인데 떨어뜨리는게 도로 근처인데 도로 근처인데 도로 근처인데 도로 근처인데 도로 근처인데 도로 근처 도로 근처 도로 근처 콧볼 병 먹으러 가는게 낫겠는데 치페드 데리고 올걸 그랬나 자 자기장 안까지 들어갔어 뭐야? 쟤 어디가? 자기장 안에 들어갔는데? 뭐지? 뭐지? 자기장 안에 그냥 들어갔는데? 다시 나온다 쟤 진짜 뭐지? 쟤 뭐야? 자기장 안에 들어갔는데? 샤워하고 나왔어 자기장 샤워하고 탄을 더 먹어야 되는데 탄이 없죠? 백발밖에 없거든요 잡아서 먹어야 돼 근데 사후탄을 많이 들고 다니는 애들이 없을 텐데 벡터 들고 다니는 애들 빼고는 벡터 잘 안 들고 다녀요 얘들 얘들 저어기 위에 보였었는데? 아 얘때문에 놓쳤어 아 얘때문에 놓쳤어 아 얘때문에 놓쳤어 쟤 뭐야? 저경로야? 뭐야? 밑으로 부수수수분에 놓쳤어요 어느 방향인지 알았다 뭐인지 알았다 가깝다 개가깝다 백미터 얘 뭐야 붓을 쓰고 뛰어다니는 미친 놈 또 처음 보네 붓을 쓰면 쿠탄이겠네 그러면 네토미건으로 쓸 수는 없겠고 아니에요 쟤 개 아니에요 개 아니에요 따르네 붓을 수 필요 없고 어우 팝콘티 잡으러 다닐까요? 안전하게 할까? 300미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안전하게 합시다 좁은 거 보세요 여러분 지향사격 했는데 이 정도 레이저건이에요 AR은 지향사격하면 이 정도거든요 앉아서 지향사격하면 와 거의 뭐 레이저건이야 레이저건 쟤들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 자기장 와 얘들아 저기 위에 다 시야 되어져있네 여기 버기도 있고 애들이 여기 여기 쟤 이거 최고의 생존제구만 한 명 더 있다 한 명 더 있다 자기장 안에 있어 놀아주셔서 감상해요 한 명 더 확인해 봐봐 아직 소 Seriously 저희는 Collectors 아시다시피 조심하라 북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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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있네 와 길리 있으나 AWM이야 M24야 뒤질뻔했네 M24 갔거든요 딜 들어온 거 보니까 AWM이 팔다리 맞으면 픽 진짜 완전 그냥 장난 아니거든요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네 저있네 얘도 다른 애한테 쳐맞았네 M24한테 한대만 더 얘도 길리야? 야 무슨 길리 파티냐? 어? 야 감사합니다. 아 수원기 먹고싶다. 여덟명. 저기 아래쪽에도 있거든요. 총살이 들렸어. 부스스. 아 부스스. 짜증나네. 4명 밖에 안남았어요. 저기 한명. 일로온다. 4명. 얘가 부스스. 짜증나네. 박력이 좋은 boBLE. 자리같은데? 한없이 유일한ить. 진정한 손. 주일부터 발전하고. 청아기. 시금. 여행. 연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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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쪽으로 도는 것 같은데 저의 한명 그리고 여기 한명 끝이네 어디서 온거야 방향은 알았는데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돼 토미가 쓸 타이밍이 안나오네 옥상 옥상 다이밍이 안나오네 엥상 자기장 좀 맞겠는데? 저기 있네? 어우 미친! 제발 저기 있네? 내가 맞출 수 있을까? 제가 언덕 밑에 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만약에 못 잡으면 불리해지거든요? 선광떠지고 뛸까? 선광떠지고 뛸까? 안전범위 아니야 헷갈리네 이거 안전범위이면 괜찮은데 안전범위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앞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면 불리해 아 제발 아 제발 와우! 진짜 봤어 봤는데 왜 계속 안쌌지? 미쳤나? 왜 계속 안쌌? 저기 쏘다 마라? 쐈으면 나 죽었을텐데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 쏘다가 어 아니다 싶어서 화면 돌려놨는데 제가 쐈어 그냥 찔러본 것 같아요 계속 싼 게 아니고 계속 싼 게 아니고 계속 싼 게 아니고 근데 피터즈로 못 보았나 봐 정확히 본 게 아니고 근데 안전해 안전해